어린 시절 이 나무 회초리 엄마의 그 회초리가 아니었다는 지금은 뭐가 됐을까 세월은 흘러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어머니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선 아홉 살 난 어린아인데 이젠 내가 아무리 잘 못살아도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 엄마 그 옛날 처음 회초리 한 대 맞고 싶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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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